어우 이렇게 아름답니? 밥? 응? 밥하네 자전거 타고 그냥 쓱 가겠다 어 2개씩 자 먼저 자 하세요 와우 끙끙 끙끙 숨죽 숨죽 같아 내려갈 때 자전거 타고 그냥 쓱 가겠다 차 ook 와우 차 봐 한번도 숨죽 좋아 아멘 휘 헤헷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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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무슨 꽃이야 이게? 아빠 꽃이 헤헷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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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ikte 아니에요 아니 헤헷 페이ван 헤헷 lambda 너 어떻게 알았어? 그때 아빠가 알려줬잖아 동굴에서 손에서도 눈이 있다고 오 멋있어 가만있어 봐 아빠 사진 찍을게 애기 부처님 뭐라고 사는 거야? 이선우? 됐어? 이제 못 알았어 빨리 이즈묘 써 다시 찍었어 다시 찍었어 볶음밥 스프링롤 진우가 좋아하는 거 그래서 다 싶었어 먹방 소름남들 먹지 않게 생기게 생기게 생각한 거 같아서 한 거 하고 있어요 엄마는 아직 탁치를 못 먹겠더라 그래? 네